내년부터는 유람선을 포함한 국내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.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정원의 2.5% 이상 비율로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도록 선박 구명설비기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습니다. 현재 여객선에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가 입을 경우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몸무게 15kg 미만과 키 100cm 미만 유아의 신체에 맞는 구명조끼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